안녕하세요 아기고양이 한마리가 재밌게 놀고있네요 깡총 토끼처럼 뛰어들어 봅니다 앗 이번에 엄마고양이랑 함께 무언가를 먹고있네요 에잇 전부 세마리인줄 알았는데 네마리였네요 다시 아기 냥이가 맛있는 간식을 먹고있습니다 이곳은 부산 기장에 위치한 카라반 캠핑장의 주차장인데요 자 그럼 이 캠핑장에서 냥이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한 고양이가 뉴트리스틱을 아주 맛있게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아기고양이가 나타나네요 야옹!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살짝 머뭇거리는듯 하더니 맛을 한번 보고서는 냠냠냠냠냠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다른 아기고양이는 무서운지 좀처럼 접근을 하지 못하네요 조심스럽게 살짝 물러서는가 싶더라도 어느새 다시 와서 맛있게 먹네요 먹자라 아기냥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발로 톡톡 건들며 터져 터져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멈칫대다가도 어느새 엄마냥이와 아기냥이가 앞뒤로 열심히 먹고있네요 엄마냥이는 저를 힐끔 보면 왠지 잘 먹을게 하는 모습이네요 이미 맛을 알아보는 아기냥이는 이제 입을 떼지 못하는 것 같네요 계속 앙앙앙 맛있게도 먹네요 옆에 있던 다른 아기냥이들도 맛을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한데 산뜻 와서 먹지 못하네요 아기냥이들이 옹기종기 다같이 보여 마치 무슨 작전회의라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가 먼저 먹어봐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까 먹었던 게 입에 묻었는지 열심히 닦아보네요 다시 엄마냥이 등장 조금 전 그 아기냥이가 다시 옆에 와서 함께 먹고 있네요 앙앙앙 정말 집중해서 먹네요 밥을 잘 못 먹은 걸까요? 귀여운 아기냥이가 다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 나의 스틱을 몰고 가버리네요 냥냥 앙앙 얘 엄청 열심히 먹는 모습이 귀엽네요 엄마도 드세요 하고 양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모유 수유하느라 힘들었던 걸까요? 정말 열심히 뭔가 필사적으로 먹고 있네요 이 고양이들은 캠핑장 안쪽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 눈에 띄면서 이사를 하려고 이동 중에 차 밑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캠핑장 사장님의 이야기를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그리고 귀엽게 먹네요 너무 귀여워서 간식을 주면서 한시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혀 혀 를 낼림먹으려면 정말 맛있게 먹네요 옆에 다른 아기 냥이들이 나타났는데 다른 아기 냥이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먹을 생각을 하지 않네요 낯선 제가 불편하거나 무서워서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한 번 맛보면 이렇게 멈추지 못할텐데 조금은 아쉽네요 자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잠시 신나게 놀아볼까요 차에 두었던 고양이 낚싯대를 꺼내서 잠시 놀아보았네요 낚싯대에 달려있는 깃털이 신기하고 재밌어 보였는지 세 마리 아기 냥이들이 모두 모여지었네요 우선 존실스럽게 냄새부터 맡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잘 먹던 아기 고양이가 먼저 덥썩 물고 사라지네요 아이쿠 앞발로 빵빵빵 차면 열심히 냥냥펀치 연습을 하는 것 같네요 냥냥 앗 또 물고 들어가 버렸네요 쉽게 놔주질 않아 마치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리고는 아이쿠 또 냥냥펀치 그리고는 휙 열심히 놀아라 지쳐보여 다시 간식을 좋아 보았네요 강아지들에게는 하는 코도 해보고 결국 다시 다가옵니다 간식에 관심이 있는지 슬금슬금 다가오네요 다가와서는 한입에 꿀꺽 하네요 쭉 짜주니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냠냠 아구아구 허기가 졌는지 정말 잘 먹네요 아기 고양이를 보고 있으니 맛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 주세요 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와 먹성이 정말 좋네요 새마리 중에 이 고양이가 제일 큰 고양이일 걸까요? 마치 뭔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살짝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네요 잠시 아기 냥이가 노는 걸 멈추고 시선을 돌려 캠핑장을 둘러봐봅니다 다시 고양이 낚싯대를 쥐고 놀아봅니다 슉슉 휙 하고 들어가 버리네요 차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데 손사같이 달려 나오네요 낚싯대를 보고는 달려와서 신나게 놉니다 아 또 몰고 가버리네요 오늘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완전히 푹 빠진 듯합니다 경계심도 많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장난이 아니네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달려가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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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180도 턴 제법 멋지네요 아이쿠 아이쿠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어도 귀엽네요 역시 고양이들은 사냥목령이 있어서인지 다양한 모습으로 깃털을 잡으려고 노력해보는 것 같네요 한 번씩 깨물어서 보네요 양념판지 연습도 계속합니다 살근살근 다가와 호잇 호잇 최선을 다하네요 그러고 다시 입으로 낚아챕니다 캠핑장 사장님께서 오셔서 아기 고양이들을 좀 잡아서 안으로 옮겨달라고 도움을 청하셨는데 몇 번을 시도하다 결국 못 잡아들이고 캠핑장을 떠나게 됐네요 사실 이 영상 찍기 전날 저녁에 바베큐를 먹으면서 고양이 두 마리를 만났었는데요 이 중 한 고양이가 저 아기 고양이들의 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 고양이죠 먹을 것이 진심인 고양이였는데 알고 보니 아기냥이들이 낳아서 더 배가 고파했던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고기도 좋아하고요 사실 캠핑하면서 만난 이 고양이들의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아기 고양이들의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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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t